네, 수요일 김장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차례로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장타임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만났는데요. 당적이 또 바뀌셨어요. 네, 진짜 너무 지나치게... 아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당을 시시때때로 옮기는 것처럼... 아니,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 이것 보세요. 제가 당적을 바꾼 건 제가 이번에 처음이죠. 그전에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당이 바뀐 거고. 그래서 오늘 또 분홍색 목도리를 구제하고 나오셨어요. 네,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쁘죠? 네, 예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공식적으로 미래통합당 가신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3월 2일 날 제가 입당 선언을 했어요. 3월 2일 날. 지난주에 제가 한번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쉬었죠. 그랬죠. 지난주에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요. 항상 저희 방송에서 뭔가를 터뜨리시고 가시니까. 일주일마다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아쉽게 됐고요. 그나저나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가셨던 임재훈, 이찬열 의원 등등은 공천에서 다 탈락을 했잖아요. 물론 대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공천 자신이 있으신지. 저요? 저는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돌파할 수 있으면 그건 제 능력이죠.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조건인 것이고 이찬열 임재훈 의원은 전략 공천을 아마도 바라셨고 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네, 상황이 조금 다름이. 그 과정에서 보니까 패스트트랙하고 4 플러스 1 그 부분을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대요. 물론 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항상 쉬운 길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공천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 변호사님이 통합당으로 가시는 바람에 김수민 평론가를 대신해서 저희가 새로운 분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어요. 김장타임의 김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 예비 후보 김용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명 의원하고 뭔가 방송을 같이 했다거나 구면이십니까?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김장타임의 이름 덕분에 뵙게 됐네요. 그런가요? 항상 김 씨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장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마침 또 화면에 김치 담그는 상태가. 어떻게 이름에 사람을 맞추냐. 참 나 이거. 그런데 왜 저는 지역구를 얘기 안 해줘요? 지역구, 네. 제가 깜빡했어요. 어디죠? 서울 동작갑입니다. 동작갑이죠. 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연찮게 두 분 다 변호사시네요. 어쨌든 김용민 변호사님은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공천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비후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을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보다는. 일단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이다라는 게 단어 하나 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체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저를 조국 전 장관과 이렇게 연관 짓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그전에 검찰개혁 계속 활동할 때는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짓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 출마를 하니까 갑자기 연결을 짓더라고요. 이게 정치인은 이런 공격도 당하고 이런 프레임도 자주 씌워지는구나. 언론의 속성이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활동하시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세요? 먼저 김용민 변호사님. 어렵다라는 얘기랑 마스크 부족하다라는 얘기. 마스크 얘기.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손님이 없어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스크 얘기야 누구나 계속 마스크가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주는데 왜 또 줄 서 있게 하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만들이 있으신 건데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사실은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의 매출 하락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경 예산을 통해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이 적절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민의 신체 생명 안전 이런 문제라서 사실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재 이유를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배호사님은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욕을 많이 들어요. 욕을. 네. 욕을요? 어떤 욕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야당 쪽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듣는 그런 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정치권을 싸잡아서 너희들이 뭐 했냐. 뭐 하고 있길래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런 거죠. 사실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제가 김장타임에서도 1월 달부터 얘기했잖아요. 2월 초부터. 국경 중국인.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입국 제안해야 된다고. 중국인 입국 제안.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원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과격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중국한테는 안 하고 일본한테만 그러느냐라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잖아요. 정부가. 알겠습니다. 이 토론은 또 따로 주제를 정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김장타임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용민 변호사님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3월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성폭행 고소 사건 등등 재수사 권고를 내렸었는데 이게 최근에 일부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관련 기사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이전에 제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했고 이 사건에 주무위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수사 권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제가 했었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사건인데 무혐의된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를 하면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종합적으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위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수사 권고 요청이 나오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기소한 것은 사실 성범죄 무혐의 부분인데요. 성범죄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의 피해 여성의 피해자성에 대해서 검찰이 피해자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고요.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은 야간에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다시 붙잡혀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자와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나 보이고 최근에 성범죄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판례로 확립되고 있는데 그 판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SNS에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보고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쓰신 이유가 결국은 검찰한테 맡겨놨더니 제대로 수사 안 하더라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 얘기고. 검찰 스스로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관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죠. 장비원 사장님 어떻게 보였어요? 검찰의 무혐의 결론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어요. 검찰 자체적으로 여성의 진술 신빙성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실제로 기록도 보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료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든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그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결론은 아니고 이거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 사람은 이너센트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뉴스를 봤으면 좋겠고요. 2008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2년.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를 할 때부터도 10년이 벌써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오래되면 증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실체보다는 어쨌든 좀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더 많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실제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입증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났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공수처가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저는 그건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증거의 오래된 사건의 증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 아니라 공수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검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공수처로 해결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게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은 불기소를 했는데 경찰은 수사를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사실상 면제부를 주면서 불기소했던 게 문제가 됐고 결국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기소. 증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라는 게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안 하는 걸 하라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취지는 있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다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죠.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전당원 투표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찬성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에서 당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의총을 했고 이제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이 결국에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미래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다가 막상 법안이 통과되니까 그 법을 악용해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라는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관점은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허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선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투표권자가 투표할 때 내표가 어떻게 결과에 반영되는지가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치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거법을 만든 민주당 포함해서 4 플러스 1 이 정당들 역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양쪽 다 잘못했다. 그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비 후보로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아직 개인적인 입장은 좀 신중한 편이고요. 그래요? 당원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지역구 선거 열심히 지금 준비하느라 이 부분 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장변 의사님한테 여쭤보죠.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고민이 많겠죠. 이게 현실과 원칙의 문제인데요. 그 사이의 갈등인데 저는 김장타임에서도 당을 바꾸기 전이지만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은 이건 꼼수고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솔직하시군요.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웃으세요 대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걸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라도 부려서 막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자니 현실적으로 로스가 너무 크고 이거를 또 바꾸자니 원칙이 너무 흔들리고. 그동안 했던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 당원 투표라는 묘안을 낸 건데 저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요. 민주당한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3지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당이 망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난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덧붙이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도 그런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정당제 국가가 좀 확립되고 완성되려면 소수정당과 정책정당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그래서 한 건데. 취지는 그랬죠. 지금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선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고민도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여전히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멘트 자체가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비례정당 얘기를 계속해보죠.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계신 한성규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뭉쳐야 된다. 백으로가 안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대표는 공개적으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한성규 대표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성규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세컨드 파티잖아요. 비례정당. 네. 비례정당인데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더 좀 보기가 좀 안쓰러운 게 이렇게 결단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안 대표한테 차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바로 차였죠. 그래서 저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인터뷰 아직 안 해보셨어요? 인터뷰. 한성규 대표요? 아직 저희들이 연결을 못했는데. 저도 궁금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리면서 이거는 스토킹에 가깝다. 안철수 전 대표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느냐 거의 이런 취지인데.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되게 고무되어 있어요. 고무되어 있어요? 국민의당이요? 네. 왜냐하면 안 대표가 되고 땀 젖은 방호복.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진 한 장 인상적이었죠.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기대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당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하는 게 굉장히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고. 뜨겁답니다. 뜨겁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성규 대표가 원래 이제 본당인 미래통합당과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고 실제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순차해 보이지는 않은데. 사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좀 예견이 돼 있었죠. 비례한국당이 정당으로서 어떤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회의원이 생기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본 정당인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지분싸움을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초반에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성규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강하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견이 있었는데 그 예견대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선거 이후에 거기서 엄청나게 득표했을 때 그 이후 사태인데 이거는 이전에 선거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본인의 입지를 다질 필요는 있죠. 저는 아마 그런 차원이다 생각합니다. 한성규 대표가 좀 고무된 게 500명 이상이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대거 지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탔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으로서. 그 비례대표 지원한 한 후보자하고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후보자들은 또 불만이 많아요. 540명을 다 면접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 지금. 그걸 걸러내지 않고 다 안다는 거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사실상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흥행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영입 인사들. 그 위주로 하자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건데 미래한국당이 그 부분을 고지곳대로 잘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